토트넘이 박지성 시절 메뉴의 아성을 넘는 국민클럽으로 이름을 남길지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더불어 토트넘의 또 다른 상대죠. 세비야는 뭘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지난 주말에 한국에 입국한 토트넘은 13일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K리그와 16일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세비야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과 세비야전은 미리 보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로 관심이 상당하죠.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은 입국 당일부터 선수단이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회복훈련을 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패스부터 빌드업, 미니게임의 왕복 달리기까지 수많은 한국 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팀K리그와의 경기를 위해 연습마저도 불태웠다고 전해집니다. 연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의 월드클래스 손흥민의 절친 해리케인은 구토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에 해외 유명 스포츠 매체는 콘테의 이런 훈련 방식은 늘 성공적이었다, 유벤투스 때도 잘했고 첼시도 우승했다라며 그의 훈련 방식은 우승을 향한 집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단은 팀K리그와의 경기에 앞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강도 높은 훈련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원래 프리시즌에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 시즌 농사를 위해 지금이 유일하게 훈련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팀K리그와의 경기에 진심인 토트넘은 이벤트 경기로 볼 수 있지만 새 시즌의 출발이다, 이기려는 마음가짐이 강하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리라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콘테 감독은 다음 시즌 우승에 대한 야망도 보여줬는데요. 많은 우승을 해봤지만 토트넘은 지난 시즌 4위로 마쳤다. 그렇지만 선수들과 팬들에게도 중요한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의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시간이 필요하지만 더 강해져야 하고 더 경쟁적이어야 하며 더 큰 야망을 가져야 한다라면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다양한 포지션의 선수들을 데리고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논란거리였던 주제였죠. 손흥민의 월드클래스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콘테의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 중 한 명인데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어느 팀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다. 그는 늘 긍정적이며 토트넘 감독으로서 손흥민이 팀에 있는 것은 정말 행운이다. 당연히 월드클래스가 맞다라고 전했습니다. 팀 K리그에서도 손흥민의 존재는 그야말로 가장 위협적인 선수라며 헤리케인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손흥민은 상대팀으로 만난다면 가장 까다로운 선수이며 위협적인 선수가 아닐까 생각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는 과거 또 한 명의 국가대표 선수가 몸담았던 구단이죠. 바로 이영표입니다. 이영표는 토트넘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있는 호텔에 찾아갔습니다. 이에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영표는 토트넘을 위해 거의 100번의 경기에 출전했다. 그의 첫 시즌이자 토트넘이 EPL 4위권에 도전했던 2005에서 2006 시즌에 31번 선발 출전했고 나중에는 주전을 차지했다. 도르트문트로 이적하기 전 2008년에는 리그컵 우승 메달을 거머쥐기도 했다라면서 그의 토트넘 방문에 환영하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한편 토트넘 다음 상대인 세비안은 토트넘보다 일찍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 방문은 처음이다. 한국은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시킨 나라다. 손흥민을 보면 한국 축구의 실력과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는 대단한 선수이고 토트넘에 합류한 뒤 계속해서 실력을 증명하고 있다라며 한때 토트넘에서 활약하다가 세비아에 합류한 라멜라는 손흥민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FC 바르셀로나 출신인 라키티치도 한국 방문에 한껏 들떠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경기를 하는 것은 큰 영광이자 행복이다. 세비아가 한국에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경기는 물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내가 국가대표로 뛰던 때 2013년에 한국전주를 방문했었다. 그때 아주 좋은 기억이 있고 이번에도 우리 팀의 많은 선수들이 기대하고 있다. 라면서 한국 문화체험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이어서 손흥민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는 내 기준에서는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라고 전했습니다. 세비아의 주장 나바스도 한마디 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손흥민을 비롯해 한국에는 훌륭한 선수들이 많다. 예로 차범근이 있다. 차범근은 전설적인 선수다. 그리고 현재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황희찬도 있다. 라며 한국 축구의 전설인 차범근과 현재 국가대표 선수 황희찬을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세비아는 토트넘과 달리 강도 높은 훈련 대신에 이왕 한국에 온 김에 한국 문화체험에 열심이라고 합니다. 입국 다음날 한글 교실에서 한글을 배우는 시간을 보냈는데 기본적인 말인 안녕하세요를 배웠다고 하네요. 수업의 만족도가 정말 높았고 한글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는데 좀 더 복습하면 한국어 실력이 늘 것 같다. 고 전합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할 수 있겠군요.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팀은 정말 한국에서 국민클럽으로 이름을 떨치기 위해 진심인 듯합니다. 서울 장충동 월드 케이팝 센터에서 케이팝 댄스 수업을 체험합니다. 댄스 수업을 마친 후 한국에서 선수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댄스 수업이 너무 즐거웠다라면서 상당히 만족스러워했다고 전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세비아의 공식 응원가 앤섬 오브 세비아를 한국어로 녹음도 했다고 하네요. 한국어로 응원가를 배워서 재미있었다. 어렵긴 했지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절정이었죠. 방탄소년단의 버터 춤을 배웠는데요. 세비아와 프리메라리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영상이 공개됐을 때 수많은 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리가 공식 계정에 올라온 영상에는 웃는 이모티콘을 포함해 각종 이모티콘 등이 올라오며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비아의 한국 문화체험이 소개되면서 토트넘도 이에 빠지지 않고 한국 문화체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선수들은 바쁜 와중에도 한국 전통 문화체험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3인방인 로메로, 힐, 산체스는 한복체험을 했으며 로메로와 힐은 딱지치기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했다고 하네요. 토트넘 현지 담당 기자인 에클쉐어는 손흥민의 고향 춘천을 방문했는데요. 춘천에서 손흥민의 벽화가 걸려있는 사진을 향해 춘천은 손흥민의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자 그의 유산이 남아있는 곳이라 전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빠지지 않고 먹는 음식이죠. 삼겹살을 먹고 우리의 예상대로 엄지척 했습니다. 토트넘이 박지성 시절 메뉴의 아성을 넘는 국민클럽으로 등극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